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28절부터 33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핵심은 부활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서 곤란한 일이 벌어질까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이죠.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부활이 있다는 근거가 되는 그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읽은 구절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아난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메시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죽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질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럼 굳게 믿으십시오. 무엇을?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땅의 인생이 마침점이 아니라 다시, 다시 삶이 있다. 그러면 죽음은 마침점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쉼표인 거죠.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눈물 많고 아프고 힘든 이 세상의 인생이 마감하는 날, 눈물 없고 아프지도 않고 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오늘 하루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당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부활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또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